여름철 불청객 모기 모기 애벌레 관찰 장구벌레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돋보기나 루페로 자세히 살펴보아요. 관찰수조에 있는 모기 애벌레가 물 위에 떠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아요. 장구벌레를 물과 함께 떠서 패트리 접시에 옮기고 돋보기 또는 루페로 더듬이 겹는 순간을 찾아보아요. 배는 몇 개의 마디로 되어 있나요? 모기에는 있지만 장구벌레에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? 모기 퇴치제 만들기 모기가 싫어하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여 여름철 불청객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천연 모기 퇴치제를 만들어 보아요. 에탄올 10ml의 시트로넬라 오일을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넣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세요. 주의! 허브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오일의 양을 조절해주세요. 오일은 선생님이 넣어줍니다. 잘 섞은 에탄올을 스프레이 용기에 넣어주세요. 정제수 20ml도 스프레이 용기에 넣고 잘 섞이도록 흔들어주세요. 스티커에 이름을 적고 붙이면 천연 모기 퇴치제 완성!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사용해주세요. 항상 최선을 다하는 과학나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선생님 과학나무에서 만나요!